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어린이 홍삼 음료 먹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홍삼 성분은 턱없이 적고 설탕 같은 당류만 듬뿍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홍삼 음료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면역력 증진 같은 홍삼 특유의 효능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홍삼 성분이 약간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당음료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먹이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려면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2.4mg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넘은 건 단 3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하위 제품 2개는 0.05mg에도 못 미쳤습니다. 극미량의 홍삼 성분 대신 당류는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전세 35%인 7개 제품은 한 포에 10g 이상 당류가 함유됐는데 막대 모양 초콜릿 과자 한 통을 다 먹었을 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부 제품들은 2개 정도만 섭취를 해도 1일 섭취 권고양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류 표시가 있습니다. 당이 좀 너무 많은 식품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소비자원은 홍삼 함량은 적은데도 건강기능식품처럼 면역 강화 효과까지 홍보한 2개 업체에 문구 삭제를 권고하고 원재료 관리가 부실한 업체 한 곳엔 제품 회수와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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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